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 얼마나 많이 사빠졌는데 우와 수고하셨어 이경은 1등이야 오 그래? 다진아 파이팅 어? 저거 먹었다. 안녕하세요. 일요일 아침부터 고생이야. 대준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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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잠 잘 잤어? 네. 어제 한 번 이십 가지. 진짜? 오늘 1등 할 수 있겠다. 아니에요. 얼마나 잘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자, 오늘 날씨 큐브하기 좋은 날씨는. 더워? 어, 하준이 벌써 옷 벗는 거야? 그거 벗는다고? 어, 하준이 벌써 여기서 준비하고 있어. 잘 돼! 아, 사람 엄청 많다. 줄이 이렇게 길어? 아, 추워. 아, 추워. 엄마가 그냥 못 있을 거야. 여기 또 경비 있잖아. 아버, 나 혼자 오지 마. 왜 지금? 너무 오버했어, 아주. 아 우리 세상이 다 큐브야 큐브 소리 봐 이거 약간 백색 소음이다 이거 틀고 잠들 수 있겠는데 나 진짜 난 여기서 자고 싶어 큐브마다 소리가 더 작아 내가 원하는 세상 내가 원하는 세상 그래 우리 큐브만 봐도 행복해 하던데? 나도 행복해 대박이야 아 91번이에요 91번 91번이요? 다 할인하자 네 91번 네네네 여기 왜곡 어디갔어? 안 돼? 안 돼? 비조다 비조 비조 하룡이 가운데 왜곡 앉아 오 내가 다 긴장된다 저기 막 트로피 거기에 막 깔려있네 오 트로피 제일 높은 트로피가 1등인가 보다 아 가운데 있는 거? 만약에 하준이가 순위 안에 들어와서 트로피 받으러 나가면 어떡하지? 올거지? 눈물 날거 같은데? 하준이 아빠도 눈물 날거 같으니까 트로피까지는 받지마 적당히 그냥 하준이 아 알았어 하준이 손 차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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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손 잡아줄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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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손으로 해 태궂이 나 오른손으로 해 그럼 지금부터 예선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마 руз啥 음 아 사랑하다 굿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 친구들 남고 보니까 약간 갈만해 와주네 갈말로서 하진아 경기 보는 게 좀 마인드 컨트롤에 방해되진 않아? 아주 재밌어 아 그럼 되게 심장 쫄깃쫄깃해서 즐기네 잘하네 가자 선수 입장 하진아 한마디 마지막 각오 여유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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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 하진이가 드디어 혼자 길을 떠났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하진이 파이팅 하진이 파이팅 하진이 떨자 바로한다 하진이 하진이 바로한다 하진이 바로 해 하진이 파이팅 어떻게 바로 하지? 바로 해 하진이 파이팅 할 수 있어 하진이 파이팅 하진이 파이팅 하진이 파이팅 하진이 x2 하진이를 무척에 need 하진이 하진이 나이스! 처음으로도 있었잖아 오늘 하던데 목표가 있었어요 우와 대박! 한 방금 끝났어 너무 대견하다 아 정말 우리 하던데 처음에는 마음 놓인다 하던데 마음 놓인 것 같아 주먹을 꺾이고 있어 목표 달성했어 두번째랑 더 빠르다 더 빠르다 조용히 해 어떡해 어떡해 괜찮아 괜찮아 아 섞였다 괜찮아 잘했어 아쉬워하고 있어 정연서 학생 잘하고 있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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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기특하다 진짜 울컥하지 않아 울컥했어 울컥했어 아쉬워하고 있어 한 번 남았습니다 하준이 대회를 내보낸 부모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들 봐봐 당겨 찍고 난리 나셨어 그러네 하준이 하준이 잘했어 다 됐어 다 됐어 밥 먹으러 가자 다 됐어 장바 입어 장바 장바 어디서 다 됐어 하준이 어땠어? 재밌어? 안 떨렸어? 이거 두근두근 했어? 가슴? 아니 하나도 안 떨렸어? 조금 떨려가지고 처음에 떨렸는데 거벅거렸다고? 응 처음부터 20초 때 나와서 잘했어 충분히 갈아간지 아닌가 나와봅시다 여보세요 하준이 이미 선수랑 타이틀을 달고 나온 거 처음이잖아 오우 선수 선수 장선수 아니 아니 2학년 아 좋은지 말고 아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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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2학년 2학년 91번 10번 103번 7번 117번 91번 나이스 93번 93번 사이 97번 91번 결승 진출자는 오른쪽 선수 여기서 가지고 나와주시면 오 오른쪽으로 나 하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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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네 평균으로 내니까 아 진짜? 어 그건 또 유리하다 하준이가 이게 없다고 그 속이 없다고 하준이 화이팅 하준아 이번엔 평균기록이야 하준아 이번엔 평균기록이야 평균기록 아 왜 이렇게 안달이 아 왜 이렇게 벅어러 아 왜 이렇게 벅어러 근데 얘가 1등이야? 바꿨어 내가 처음 했어? 2학년 1등이야 오 그래? 대박 하준이가 또래에서 자기보다 잘하는 애를 오랜만에 봤잖아 근데 하준이가 자기보다 잘하는 애를 만났을 때 실망하는 게 아니라 부딪혀보는 자세가 81번 284번 91번 장하준이 여기서 한 거예요 우리 추천 학생들은 박수영 선수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와 9살에 결손에 올랐어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내가 몸을 풀게 되네 아 긴장된다 시작을 해볼 건데 미리 목 20초 줄 거예요 아까랑 똑같이 8초 지나면 8초 지나서 1개 줄 거고 시계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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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거고 시작해 주세요 3개 줄 거고 1장 dentist 어.. 오.. 어디서 가.. 오.. 죄송.. 우와.. 우와.. 오.. 오 대박 가장 편하게 편하게 3만 3주 3만 4주입니다 4주 10주 5주 1년도 결승 중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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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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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왜 이렇게 대를 쳐다보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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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사진 화이팅 사진 화이팅 사진 화이팅 사진 화이팅 사진 화이팅 사진 화이팅 지금 뭔가 평소 승인을 찾아야 되죠 사실 사진 화이팅 D&N 파고나오 화이팅 화이팅 기초 추가되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아! 혼돕이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축하합니다. 자랑스럽다 우리 아들. 자랑스럽다 자랑스럽다.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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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기지 않게 되면서 엄마랑 부블를들. 아들. 아깝다. 일로왔어 여보. 하도네 잘했어. 진짜? 아들 너무 잘했어. 아들. 어. 맞아맞아. 스물돌돌봐 줬어. 떨렸대. 당연히 떨리지. 한준아, 떨리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응. 하긴 아쉬워? 응. 떨려가니 뭐지? 좀 떨렸어? 어? 괜찮아, 하준아. 잘했어, 너무 잘했어. 한 번 대회에서 이정도에 한 게 대단한 거야. 아, 오늘이 마지막으로. 이 소리를 통과한 것만 해도 잘한 거야, 하준아. 이 소리를 통과한 것만 해도. Rus slaves作. 울 tractor. 올해 2山은 최신arnak. 정가 Então, 총 30 명의 수상사가 오늘 수상에 오는 영예들아? 축 part. 축 the sun if we're here were now. aerospace! 다음 기회에 사진 촬영해 보겠습니다. 잠시 가고, 이쪽 앞으로 나아주시기 바랍니다. 2학년, 장여사, 민성우, 세종률 학생, 원우, 가을 학생, 서울의 대원총장, 원우, 가을 학생, 영종, 가을 학생, 원우, 서울대학생입니다. 4학년 너v, 가을 학생과, 가을 학생 ś 잘했어 하준이 화이팅 잘했어 멋있어, 최고 첫 트로피 첫 트로피 금메달을 좋아하잖아 트로피 처음이다 하준이 9살 인생 첫 트로피 트로피 받아본다 하준이 선물 큐브래 진짜 이게 큐브야 정면 큐브 트로피가 제일 중요한거야 아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나 눈물 참았어 진짜? 사이로? 아아, 빨라야… 아유, 잘했다. 소영이 제발. 이거 아무나 못 받는 거야, 그럼. 감사합니다.